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이면 저희 삼프로TV를 뜨겁게 예열해 주시는 난로 같은 존재 어서 오십시오. 권순우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좀 멀리 가네요. 네? 네. 아 수혜주. 여기 서울 주변에서 찾아가 쭉 어디 가버리네. 그러니까 지구분 연구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수혜주 수혜주 해갖고 저는 뭐가 수혜주야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 요새 정프로님의 관심사. 수혜주. 수혜주 운하. 수혜주 운하 수혜주가 있었죠. HMM. 흠. 흠. 그 얘기였군요. 흠. 사실 이게 우리 HMM 얘기를 권순우 기자 처음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했었죠. 작년에 기억 안 나요? 8,000원댄가 9,000원댄가 뭐. 7,000원대 얘기해가지고 되게 황당해하셨죠. 7,000원대. 그때도 엄청 올랐다 그랬잖아. 네. 아 그랬었어요? 네. 지금 한 3만 3천원 되죠? 그러니까. 그때가 7,000원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는데? 괜찮다고? 코로나19 때문에 행운 안 좋다 그랬는데 운임 계속 올라가지고 HMM이 계속 좋아질 것 같다고. 실적 엄청 좋아진다고. 거기 작년에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 욕먹었죠. 아니 같이 들었네. 아니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야. 같이 여기서. 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좋은 얘기를 들어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잘 걸러들지를 못해. 너무 일르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행운사에 담겨있는 물건이 뭐냐 뭐 그런 얘기 같이 했었는데. 그럼 그 물건이 현지에 도착하면 매출로 잡힐 테니까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대형주들이 좀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때 이후에 뭐 이렇게까지 올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었고. 수혜지 운하 때문에 금요일날도 17%, 16%? 그러니까. 그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수혜지 운하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수혜지 운하가 굉장히 중요한 통로죠. 이게 전세계 물류가 막히는 참사가 지금 진행이 중인데. 오늘은 수혜지 운하 얘기를 좀 해보면서 한국 조선업, 해운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 선박 추적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좀 되게 무습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되게 이상해요. 추적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 선박 추적 프로그램이라고 인터넷 쳐보시면은. 지도에? 전세. 아 어디 떠있나? 배들이 다 어디 떠있나 있어요. 비행기도 다 있죠 그거. 비행기도 있어요. 그 며칠 전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수혜지 운하의 그 에버그린에서 한 에버기분호를 중심으로 옆에 배가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진짜요? 네. 한 두 척 정도 예인선만 좀 남아있더라고요. 아 딴 데로 다 방향을 틀었구나. 딴 데로 일단 다 운하에서 빼냈습니다. 배를. 이게 엿새째 지금 가로막혀 있는데 이게 뭐 항상 우리가 코로나 얘기할 때 앞으로 2주가 중요하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요? 수혜지 운하의 만조가 되는 날이라 바닷물이 많이 올라온대요. 오늘이. 이번에 배를 띄워서 이거를 빼낼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 거고. 이거를 못 빼내면은 그 위에 있는 화물을 다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주 동안 거기가 또 막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수혜지 운하관리청에서 발표한 거 오늘 새벽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 한 2만 7천 세제곱미터의 모래를 파내고 18미터 깊이까지 굴착을 했다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올림픽 수영장 부피의 8배 규모의 흙을 파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로 보면은 배가 그냥 살짝 걸려있는 거거든요. 옆에 벽에. 그래서 살짝 걸려있으면 옆으로 싹 땡기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땅을 파내는데 흙만 파내는 게 수영장 8배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를 조금 낮춰야 배를 띄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일단 제일 쉽게 뺄 수 있는 게 평영수거든요. 배가 균형 잡게 밑에 깔아놓는. 뚜껑 열면 나오니까. 뚜껑 열면 나오니까. 그 무게만 7천, 9천 톤이라고 합니다. 물 무게만. 그래서 지금 예인선이 잡아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 10여 척 정도의 예인선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고. 만약에 이게 오늘 안 되면. 한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물건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컨테이너를 드러낸다고요? 네. 컨테이너 하나하나 빼내는 거죠. 이게 2만 TEU급이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 정도로 쌓인다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컨테이너를 쌓아야만? 크레인들이 원래 있으면 어떻게 빼내겠지만. 크레인도 지금 그걸로 다 보내고 있고요. 지금 미국 해군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2만 TEU라는 거는 컨테이너 2만 개를 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컨테이너, 이 배가 되게 커요. 그냥 크다는 정도라 그러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길이가 한 400m 정도 되거든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럼 400m면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롯데타워랑 비교를 해보니까. 롯데타워가 한 550m 정도 되더라고요. 롯데타워 옆으로 놓여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그러면 정확하게 같은 게 어떤 건물이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요즘에 제일 핫한 건물, 부산의 101층짜리 건물이 있죠. LCT. 이게 400m입니다. 다 이제 LCT. 엄청 높잖아요. 그것만 한 배가 옆으로 세로로 붙어있는 거죠. 63빌딩 이런 것보다 훨씬 높은 거죠? 63빌딩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폭이 한 200m 정도 되는데. 운하의 폭이. 그런데 이게 400m짜리가 옆으로 됐으니까 갇힌 겁니다. 그래서 배가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지구본연구소 많이 보신 분들은 지도가 좀 익숙하시죠?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이집트 지역에 운하가 파져 있는 거라 그게 아니면 배가 밑에 희망봉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도 추적 프로그램 보면 희망봉으로 돌고 있는 배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머스크 선사의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죠. 여기가 한 15척 정도가 돌아가고 있고 이걸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노선이 한 10,000km 정도를 더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반하는 데 한 일주일 정도가 더 걸리는데 이게 기다리면 오늘 풀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안 풀리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 만조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이제 빼내는 거죠. 컨테이너를 빼야죠. 다음 만조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이번 만조때 못 꺼내면 컨테이너 다 드러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되니까 오래 걸리긴 하는데 불확실한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오래 걸리고 확실한 게 낫다는 게 해운사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는 연료비만 3억이 넘게 걸리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더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럼 세계 물류업계는 하루에 한 4,5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하루? MSC 같은 경우 2위 선사도 열한 척이 지금 돌고 있고요. HMM 선박은 4척이 지금 돌고 있고 한 척은 이미 진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거기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4척 중에 3척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한 척이 지난해에 새로 집어넣었던 2만4천TU급 제일 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만선이 됐다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보냈던 그 배들인데 그 배들이 지금 다 막혀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가 한 22만4천T, 2만TU, 400m 그리고 이게 미국으로 따지면 킹콩이 매달렸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도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원인에 대해서는 그 회사 쪽에서 밝힌 거는 바람이 갑자기 물의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서 이게 배가 흔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해지 운하관리청에서는 기계 또는 사람의 실수가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기계나 사람의 실수, 기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조선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이라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해지 운하는 전 세계 물동량의 약 12%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운하 길이는 193km, 굉장히 거의 서울대전 정도 거리 좀 넘나요? 네. 한번 지나가려면 그리고... 운하 길이가 그렇게 길어요? 네. 193km라고 합니다. 한 몇 10km? 우리는 한 2km 가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구만. 어떻게 팠대요, 그걸? 그러니까요. 거의 뭐 진짜 우리나라를 가로지른, 우리나라도 원래 한반도 대운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 길이라고 보시면 됐고 하루에 한 50척 정도가 지나가는데 모두 막혔습니다. 여기가 워낙 중요한 세계의 관문이다 보니까 1888년에 콘스탄티노플 협정을 통해서 전쟁 기간에도 여기 지나가는 배는 우리 건들지 말자. 서로 그런 약속을 했을 정도였는데 이게 지구본연구소에 나왔던 중동전쟁.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이집트가 이거를 무기로 이용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배를 못 지나가게 해서 이집트가 영국군, 프랑스군과 함께 쳐들어가서 스웨즈 운하를 점령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이 가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동맹군들을 다 내보내고 지금 유엔군이 들어가 있는데 하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는 약간 비사처럼 전해지면서 기밀문서가 공개가 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스라엘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운하를 하라 새로 만들자. 라는 얘기가 나왔었대요? 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기밀문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라는 게 용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선주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럼 배 주인은 일본의 쇼에이 기생인데 히가키 회장이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일본에서 만들어서 일본 배 주인이 있군요. 그렇죠. 용선을 대만에 거그린 사람인 거구나. 그러니까 배 주인은 일본.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일본 선주가 일본 조선사한테 발주를 한 거예요. 뒤에 우리나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릴 때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만에 에버린 같은 경우는 빌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해서 조금은 자유로운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과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이게 사과한다고 될 문제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어요. 워낙 큰 문제니까. 그리고 이것도 그냥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잔인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배에 가축이 실려있는 배가 열쇠척이 거기에 묶여있다고 해요. 가축? 그 근처에?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우디 같은 경우가 양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그 양고기를 고기 상태로 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을 해요. 그 이유가 이제 하랄 방식으로. 하랄 푸드 때문에. 하랄 방식으로 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을 하는데 또 양에 대한 주요 수출국이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생각해보면 유럽의 지중해를 통해서 수에주나 지나서 사우디로 오는 그런 배인데 여기가 무려 열쇠척이냐 거기에 갇혀 있어서 이게 그 동물단체들은 여기에 물과 사료 문제가 하루만 지나도 거의 동날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생각하면 되게 무서워요. 물도 없고 사료도 없는 상태에서 동물들이 거기 몇만 마리가 들어있을 텐데 그러면 그거 봐 죽음은 그 뚜껑 열었을 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어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정말 너무 정말로 솔직해요. 거기서 보상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보상에 대한 거는 명확한 정보들은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해운사들이 지금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에버기분 선주에다가 얼마를 요구할 건가 이게 지금 제일 큰 관건이에요. 일단 선박들은 다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그 선박들은 그 보험사한테 청구를 할 거예요. 해당 보험사한테 그러면 그 보험사가 에버그린 선주한테 보험금을 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거고 에버그린 선주는 보험사 쪽에다가 또 이거를 할 텐데 여기가 영국의 P&I 클럽이라는 곳이 보험에 가입돼 있냐 하는데 정말 무섭겠죠. 이런 일 벌어지면 몇 억 달러 정도는 기본으로 좀 얘기해요. 이런 거 하면 전 세계에 다 이제 이번에 엄청난 보험 청구를 할 거니까 국제적인 재보험사 같은 데들도 영향을 좀 받겠네. 김 프로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보험사 P&I 클럽이 일단 보험을 가입해놓긴 했는데 여기가 또 재보험으로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생상품이 많이 엮여서 어디서 뭐가 터지는지를 감당하기 좀 어려웠었잖아요. 지금 이것도 보험사들이 어디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몰라서 증시가 잘 반응을 잘 못하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조금씩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보험사들, 글로벌 보험사들 주가도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좀 그 수혜주, 수에즈 말고 수혜주라고 할 수 있을 법도 같은 러시아가 갑자기 거기 나와서 광을 팔고 있는데 러시아요? 네. 왜? 이게 유럽에서 아시아에 오는 항로잖아요. 유럽에서, 그렇죠. 위로 와라. 북해 항로로 와라. 러시아 위로? 네. 거기에 연결은 되거든요, 바다로. 지도를 우리가 평평한 지도로 보면 연결이 안 돼 보이는데 지구 본으로 보면 이게 돌아오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름에만 돌아올 수 있는데 일단 러시아 에너지국에서는 이럴 때 북해 항로를 수혜주의 대안으로 검토해 보십시오라는 트위터를 올리면서 사람들을 좀 사고 있긴 합니다. 그게 남아공 돌아오는 것보다는 훨씬 가깝다 이거겠군요. 일단 수혜지가 워낙 불안하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유가 또 중동 산유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루트고 여기가 또 천연가스가 카타르 최대 생산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유럽으로 올라가는 길목인데 각 10%가량이 고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가랑 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2주 정도 묶이면 100만 톤 이상 못 간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도 WTI 기준으로 24일에 6% 올랐다가 이거 금방 풀리는 거 아니야 해서 살짝 눌렸다가 이거 안 된다더라 그러면 다시 4%가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거의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금리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게 나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어요. 이게 일단 설명드릴 거고 상품 같은 경우에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우리가 이게 뚫려 있을 때는 그걸 잘 모르다가 막히게 되면 우리한테 되게 소중한 거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베트남이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지거든요. 베트남이? 네. 베트남 커피를 제일 많이 생산을 해요. 그래요? 원두 형태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 로브스터 품종이 유럽으로 가서 넷슬레 공장에서 인스턴트 커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가루 액상 커피들 있잖아. 베트남산이 대부분이에요. 조금 싸거든요. 이게 인스턴트 커피가 오히려 지금 독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 펄프가 또 안 가게 되면서 지금 유럽에 안 그래도 코로나 하면 휴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커피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 차질에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도 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 운임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주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어요.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던 때부터는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운임이 거기 작년 초에서부터 작년 말까지 올해 1월까지 해서 정말 3배 넘게 올랐어요. 운임이. 그러다 너무 높게 오른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운임이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해운사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운임 올라갈 때 해운업 주가가 같이 올랐다가 운임이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를 보면서 해운사 주가가 같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해운주가가 다시 올랐는데 이게 HMM만 올린 게 아니고 머스크,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 같은 경우도 작년 지점 기준으로 158% 올랐었거든요. 주가가. 그리고 합항로이드, 최근에도 6% 반등을 했고 합항로이드 같은 데도 3.7% 반등했고 현대상선이 무려 66%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3만 4천 원 됐는데. 그게 이제 HMM이죠. 현대상선이. HMM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상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기대하는 게 운이 모르는 것도 운이 모르는 건데 배가 늦게 도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예약을 다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1년 치를. 그러면 이게 늦게 오면 늦게 오는 거대로 계속 쇼티가 나는 거고 거기에 또 컨테이너 박스 실려 있잖아요. 이 박스들도 빨리빨리 돌아와야 다른 데 물건을 또 싣거든요. 그럼 이게 줄줄이 계속 뒤로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화주들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또 주문을 냅니다. 손주문을.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면 불안하니까 내 거 먼저 내주세요 하면서 가격을 올리네요. 그러면 이제 운임이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게 운임이 올라가면 해운사한테 좋은 거 아니라고 했을 때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현업에 계신 전문가들은 되게 안 좋은 시그널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단순히 그냥 수요가 많아서 그러니까 진짜 수요가 많아서 이게 운임이 올라가는 거는 좋아해요. 이건 공급자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아 저기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가 비싸게 받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운임을 더 주고라도 이걸 보내고 싶어서 경제가 정말 살아나는 방향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선박 회사들도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배가 제때 안 오니까 여기에 연료도 많이 써야 되고 지연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 안 그래도 글로벌 수요가 아직 코로나 일부로부터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자금력이 약간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 차질로 인해서 공급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인 경제를 눌러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유가도 비슷한 효과가 좀 있거든요. 수요가 많아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모두 다 해피한 상황이지만 거기에 전쟁이 난다거나 싸워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글로벌 경기를 누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현업에 계신 분들의 반응이에요. 키제를 해보니까. 여기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 상황 자체가 운이 모르면 해운사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비용 높아져서 그런 거고 이게 제때 못 가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여기서 비용적인 게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화주들이 더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거고 전반적인 경제에 안 좋은 거는 해운사에도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왜 자꾸 신경이 쓰이냐면 그 HMM이 주가가 되게 다른 해운사들에 비해서도 빨리 올랐어요. 워낙 저점이었고 워낙 기대가 없었거든요. 해운업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으니까 그래 이제 조금 조정받고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던 건데 이제 와서 다시 얘기 나오는 게 사실 HMM은 전환사체 부담이 굉장히 말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힘들 때 자금 조달을 하느라고 전환사체랑 신주인수권부사체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CBBW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주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채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전환될 수 있는 주식이 전환사체 5억 7천만 주 신주인수권도 1억 2천만 주 하니까 거의 7억 주 가까이가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가 얼마쯤이에요? 전환가는 이미 다 올랐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전환가는 이미 다 넘어갔어요. 전환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이걸 대부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해양공사가 들고 있어서 이게 단기에 물량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전환을 해서 하지는 않을 건데 이게 항상 원래 이런 상태로 있었을 때는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좋게 운임 쫙 올라갈 때는 오버행이라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게 좀 상황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7억 주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체 주식이 3억 3천만 주예요. 그러면 전체 발행 주식의 2배 이상의 물량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발행을 해도 돼요? 그때 워낙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영구체 형식으로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 돌아다니는 주식이 3억 주인데 한 7억 주가 저점에 매수한 7억 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일반인이었으면 우리가 5천 원, 6천 원의 주식을 샀기 때문에 지금 3만 3천 원이면 이거 전환해서 팔면 6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주식이 7억 주가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당장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와서 지금 작년에 운임 좋고 경기 살아나고 큰 배 뛰어서 분위기 좋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악재들이 별로 눈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악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전환사체 같은 것들도 슬슬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발행주가 총 3억 주인데 전환주가 예를 들어 7억 주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이 다 전환하면 유통 주식이 10억 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가에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전환은 안 됐으나 사실은 이제 전환사체나 신주인수권부 사체를 발행함과 동시에 그것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그러니까 전환가나 신주인수권부 행사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3만 4,150원인데 이 주식 월봉이나 10년짜리 차트를 보시면 정말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 최고가가 10년 최고가가 21만 5천원으로 나와요. 21만? 이게 왜냐하면 감자를 엄청 때렸을 거거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감안해서 보면 최저점이 2,120원이에요. 2,120원이요? 네. 작년 3월 27일 날. 그래요? 2천원짜리가 3만 3천원 됐다고. 그러니까 백분의 일토막 된 거지. 백분의 일토막. 맞아요. 됐다가 다시 이제. 이 가격에 제 생각에는 그 전환사체와 신수인수권부 사체 발행까지도 반영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오버행에 대한 인식들은 다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운임 상승 때문에 글로벌 선사들의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높은 주가에서 조정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전환사체에 대한 악재들이 다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걸 동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가가 어디로 갈 것 같다 이런 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주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최강식 위원님 나오셔서 조선주 얘기했던 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에 나와주셨는데 조선주가 사실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게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4만 원짜리가 두 달 만에 50%가 올라서 6만 원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주가 거의 기술주만큼이나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조선주에도 아까 해운주처럼 제가 결론을 못 내드리고 맨날 좋은 점 나쁜 점만 동시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조선업 취재를 해보면 분위기 정말 좋아요. 막 전화해보면 요새 주문이 막 엄청 들어오고 배 어떻게 되는지 견적이 막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야 이번에는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작년 말에 조선 수주가 계속 나왔을 때 전문가들이 걱정했던 게 조선 가격이 너무 싸다. 그래가지고 신조선가가 싸서 이건 저가 매수 저가 수주를 받을 우려가 있다. 적자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걱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선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클락스 신조선가가 드디어 130포인트를 다시 도달을 했는데 다 올라요.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VLCC나 대형 컨테이너 다 오릅니다. 그리고 당장 배가 없으니까 종고성과도 주단위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고성과가 오르게 되면 이거 담보로 돈 땡겨서 또 발주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 상태에서는 조선업 자체는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발주도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발주인 LNG선 같은 경우에 카타르 백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은데 고민이 사실 주가예요. 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이게 근데 사실 조선주가 최근 한 5년 동안 PBR 한 배를 넘어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면 한 배 안 되면 내려가고 이 상태로 계속 있는데 지금 이게 한 배에 도달을 해서 조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 관련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조선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 배 갖다가 금방 또 조정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사실 조선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이게 조선주 한 번 물리면 10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다라는 것들을 다 아는데. 신뢰 그래프가 아까 있었죠. 이게 다 지금 조선업이 되게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간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 변곡점에서 최강식 의원님이 그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변곡점을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수해지 운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조선주에 수해지 운하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수해지 운하에 좌초된 선박의 기계 결함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마바리조선소에서 만든 거예요. 이만 TU급 이상 선박은 거의 진짜 우리나라 선박이 거의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잘 못합니다. 여기서 박무연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이미 잦은 고장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익숙해져 있다. 더 이상 그쪽에다가 발주 낼 의지가 별로 없다. 근데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도 이거를 선박 뒤 바람을 못 이겨서 쓰러졌다 그러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 한국밖에 없지. 한국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주문 내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이런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만 TU급 이상은 만들 수 있는데도 한정적이고 그럼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일본조차도 저럴 정도면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러면 한국조선사들이 지금 아까 그 변곡점 한 5년의 PBR 벽 한 배 정도의 벽을 뚫고 갈 수 있냐 없냐라는 변곡점에서 수혜주 운하가 터지면서 다시 한 번 한국조선사들의 경쟁력을 입증한 게 아니냐. 그럼 여기가 뚫리면 이 변곡점 한 배를 뚫고 갔을 때 한국조선업에 대해서 다시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딱 되게 중요한 시점에 발생을 했다는 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게 사실 일본 배가 우리나라 일본조선사가 우리나라 조선사하고 경쟁자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본은 자선이죠. 대부분. 이마바리가 1등 회사예요. 일본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이만 TU도 글로벌 선사들이 발출을 낸 게 아니고 일본 선사가 발출을 한 거예요. 자선이라는 거죠. 일본 선주가. 그러니까 원래 일본은 우리나라 경쟁자가 아니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특별히 일본이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단하게 더 들어올 게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일제가 중국제보다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한국제가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자체의 경쟁력이 사라졌다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미 인정되고 있는 사안이라. 그런데 어쨌든 한국조선사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을 반영해서 금요일 날 조선주가가 한국조선 11%, 현대문포 10%, 대우조선 7%, 현대중공업 6%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날 또 때마침 삼성중공업이 진짜 글로벌 조선사상 사상 최대 20척 3조 규모의 수주를 냈어요. 3조? 네.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발주한 게 대만 에버그린이에요. 물론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겹치긴 했는데. 여기서 그때 또 경쟁을 했던 게 중국조선사하고 일본의 이마바리조 선수가 같이 경쟁을 하다가 이게 삼성중공업이 다 쓸어가면서 올해 목표치의 65%를 한 번에 달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LNG 같은 건 아직 발주도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3중이 잭팟을 터뜨렸는데 3중이 제일 조금 오른 건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고요. 왜 그러지? 이게 현대중공업도 같은 날 6천억짜리 다섯 척을 수주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 별로 주목을 못 받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게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런 거 가지고 좀 주식 투자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현대중공업이 올해 기업 공개할 거거든요. IPO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조선이 있고 그 밑에 자회사 현대중공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올해 안에 기업 공개를 해서 지분 20%를 팔아서 1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대중공업 독자적인 시가총액이 6조 원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기업이 호재성 정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조를 만들려면 시총? 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수주 발표라든지 아니면 미래성장성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스마트 선박이라든지 수소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뭔가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좀 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들이 잘 겹치면 우리 조선업계가 한 5, 6년 동안 뚫지 못했던 마의 PBR 한 벽을 좀 뚫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까?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웨즈 사태로 시작된 해상 운임 이쪽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조선업까지 쭉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고 많이 투자하신 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9시 10분 남았는데 조선주 그냥 매무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또 풀 매수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미 보니까 삼성중공업 PBR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1.17배네요. 그렇다니까요. 1.17배네요. 반영해버리죠.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제가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발칙환경제 계속 잘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회사가 이사했어요. 회사 이사셨어요? 스튜디오도 좋은 거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여기서 그냥 해요.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연불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해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티비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티비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티비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